아 뭐야, 저 여자가 왜 아침에 있어 왔어? 안녕하세요, 목다정입니다. 앞으로 잘해봅시다. 남정기 과장님! 아침여자, 인격장애 소시오퍼스. 너 그런 거 아니야? 토닥토닥 세럼, 우리가 아지. 예? 개발 로열티를 넘기라고요? 최종 선택은 러블리 코스메틱에서 하는 겁니다. 이런 개같은 계약을 요구하면 당연히 던질 줄 알았지. 상관없으시잖아요. 개발 로열티를 뺏기는 건 우리잖아요.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면 되는 거잖아요. 상관있습니다. 이 계약 못합니다. 안합니다. 양은 너 미쳤니? 당신 똥 치워줄 사람, 딴 데 가서 알아봐. 인격장애가 틀림없어. JTBC JTBC JTBC